피플인사이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했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행동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건 공정성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정서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행동이 빠진다면 도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운 사람이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내재화가 안 되어 있다든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이 없으면 도덕성이 결국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지내시면서 알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실천에 옮기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시면 아이들의 도덕성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실상 인성적인 부분보다는 경쟁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익히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학 입학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성을 살펴보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대입이다 보면 결국은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 성취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또 학교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거나 이탈심을 발휘하게 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는 학과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학원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아이들이 기관에서는 하더라도 가정에서 이것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성장하면서 도덕성 발달이 오히려 더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역류하기에도 혹시 도덕성이 발달을 하나요? 네, 물론 발달합니다. 발달하는데요.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 아이들은 일단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 존재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와 타인에 대해서 상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도덕성이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해 주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계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후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타인의 인식하고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자율적 도덕성이 또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엇보다 자녀의 도덕성 발달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커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면서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부모님들께서 너 참 잘했다, 계속 이렇게 해봐 라고 격려를 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도덕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공정하게 행동하시고 도덕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도덕성은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도덕성이라는 게 좋고 나쁘다를 명확히 가르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서 가르쳐야 할까요? 네, 일단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의 아이들은요. 물건에 대해서 네 것과 내 것의 개념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였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만 것들, 매력적인 걸 집에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얘가 도덕질을 했어요라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데 저희는 항상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서 네 주머니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외보다는 어떻게,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도덕성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한다라든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발견하시면 아이를 꾸지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가셔서 물건값을 치르시고 그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손에 올 수 있다라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물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 또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를 영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도덕성이 우리 아이에게 왜 필요한지 영화나 수학을 100점 맞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도덕성의 인지적 요소 중에 절제력이라든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절제력이고 그게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르지 않은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결과에 있어서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그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당황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인드 컨트롤이 저절로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고 아이들의 발달이 아직 미숙해서 갖고 싶은 물건을 알게 모르게 내 주머니에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발달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고 나면 네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화가 나는 행동이지만 정상 발달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에 대한 이런 도덕성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자주 다투거나 싸움까지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폭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아마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이들의 공격성, 폭력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노출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두라라는 사회학습 이론가는 모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데 그 본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저것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감소하고요. 저것은 참 잘하는 행동이야. 좋아하고 멋있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렇게 때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아무리 화가 나서도 이야기로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고 부모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해 보이시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려우시겠죠. 사실 요즘 식당 같은 곳에서 보면 아이들이 밥 먹는 도중에도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부모님들은 싫어하시면서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쥐어 주시곤 하거든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요즘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어린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또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번 보여주면 너무 짧은 시간에 자극적인 영상이 많고 화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에 집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시기에는 이 피부가 뇌입니다. 결국 제2의 뇌가 피부인데요. 피부 감촉이나 접촉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놀잇감이라든가 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스마트폰 이런 걸 좀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 광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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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